한 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역의 정은철씨. 네, 거기. 네, 한 발만 더 옆으로. 네, 좋습니다. 거기입니다. 자,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진짜 역할처럼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정은철씨는 늘 볼 때마다 느끼지만 신비한 느낌인 것 같아요. 정면.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고요. 왼쪽. 그리고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활보역의 오대한씨 모십니다. 오대한씨 늘 브라운감과 스크린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시는 분이죠.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대한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 역할의 박병은씨 모셔볼까요? 병원씨 요즘 정말 브라운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인데요. 이번 안시성에서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서 있는데도 진심이 느껴지는 배우입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은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백화부대의 수장입니다. 백화 김선현씨 모십니다. 오늘 진짜 여전사 같은 의상을, 멋진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정면을 봐주시고요. 그리고 왼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설연씨가 만들어낼 백화부대.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게 만드는 설연씨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수 엄태구씨 모십니다. 정말 한 신을 나와도 신을 집어삼키는 신스틸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우리 엄태구씨인데요.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깔끔한 댄디한 룩을 입고 오셨는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보통 우리의 이런 의상을 남자친구 룩이라 그러는데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나의 잘 타는 남자친구. 정면 위쪽. 엄태구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수지 배성우씨 모십니다. 자, 배성우씨. 정말 이제 믿고 보는 배우죠. 시선 자연스럽게 오른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기자님들에게 왼쪽. 네. 그리고 시선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짐을 장착하고 나오셨는데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나라 황제를 모셔볼까요? 황제 이세민 역의 박성웅씨입니다. 아, 벌써? 네. 걸음버리부터 남다릅니다. 왼쪽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십시오. 본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악역으로 나오면 대박이 난다. 이번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아래쪽. 어디 가십니까? 황제치고 굉장히 성급하십니다. 아래쪽. 그리고 위쪽 한번 봐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무역의 남주역씨 모십니다. 이번에 첫 스크린 도전인데요. 시선 오른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모든 공을 팀에게 돌린 남주역씨입니다. 왼쪽. 그리고 정면 아래쪽.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주역씨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시성 성주를 모셔볼까요? 양만충역의 조인성씨입니다. 네, 조인성씨.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정면을 봐주시고요. 덕킹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엔 사극으로 돌아왔습니다. 안시성. 성주.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팀 안시성을 모두 모셔볼까요? 자, 배우분들 모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안시성입니다. 네, 아니, 편하게. 네, 네. 쓰셨던 대로. 조금만 좁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리를. 네. 자리를. 팀 안시성. 네. 가까이. 지금 또 아시안게임이 한창인데요. 정말 이 팀 그대로 어디인들 나가도 승리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까이에 좀 더 가까이 붙어서 서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박병은 씨가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입니다. 네. 자. 정말 대단하지 않으세요? 제가 좀 가까이 서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가까이 서셨는데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좋습니다. 팀 안시성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김선현 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련 씨. 네. 좋습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자,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팀 안시성. 혹시 액션 있습니까? 아, 이거 한번 해볼까요? 팀 안시성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팀 안시성입니다. 좋습니다.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시 박병훈 씨가 몸을 좀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설현 씨가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고 보는 배우분들과 감독님 정면 봐주시고요. 이제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시성은 제가 외치겠습니다. 신화로 기억될 위대한 승리. 안시성 파이팅! 네, 이것으로 안시성 제작 불구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감독님과 팀 안시성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승리해! 부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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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